시작! 저는 그 절단이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유리를 제거를 했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. 유리 파편이 얼굴에 막 치고 이런 옷 안에도 막 들어가고. 절다 날려 있습니다.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그랬어. 상부 통과. 잠깐만. 여기가 잘한다. 이쪽이 아까. 이게 잘못 들어갔다. 오케이 됐어. 됐어. 안 되겠다는 생각이. 위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. 이쪽 꺼봐. 어 이거 끄라고요? 어 이거. 4번 통과. 이쪽 꺼봐. 자 대원돌 안전을 위하고. 야 대원돌 빠져. 대원돌 철수. 야 존대원 철수. 빨리 철수해 야 이대원. 노골 철수하란 말이야 나. 빨리 뒤로 철수해 너. 더 멀리 철수해란 말이야 빨리. 야. 철수해. 철수 철수. 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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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. 여러분들이. 요구 주자를 구조하기 전에. 요구 주자가 죽었어 지금. 폭발해가지고. 요구 주자가 죽었어 지금. 폭발해가지고. 요구 주자 동생. 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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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나갔어 다 나갔어. 그 사이도 보고. 오케이. 그렇지. 그래 천천히 천천히. 그래. 오케이. 오케이. 저는 절대 잊질 않겠죠. 동생들 몇목은 없지만 그래도 훈련이니까